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다른 멤버들이 노력을 하니까 저는 노력 안 할게요. 저는 한 번 더... 아 애틀이 노력하니까 저는 그거를 잘 포장해서 이렇게 주는... 네 오케이 오케이. 그것만으로 다 차요 여러분들. 저 것까지 포장할 시간이 없어요. 자 그럼 페이스북, 인스타, 유튜브, 네이버 다음에 맥스러그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저희투비는 뭐라고요? 맥스! 알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빨간박 김효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영상 어제껏 찾아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. 자 밥이셨어. 여러분들 소개 마치는 걸로 하고 바로 각자 개개의 멤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멤버는 우리 찬옥이 한번 모셔보고요. 조금 더 재밌는 구경을 위해서 우리 찬옥이가 좀 더 힘내볼 예정이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 한해서 호진 누나와 제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목을 한 번씩 더 하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작지만 여러분들 즐거우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표현해 주시면 제가 그 마음을 조금조금씩 더 모아서 활발한 활동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자 우리 찬옥이 모셔보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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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는 컨셉이구요. 네 컨셉 재밌게 벌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 벌을 이어서 추움을 쳐볼건데 혹시 재밌는거 보고싶지 않으면 멋있는거 보고싶지 않게 어? 멋있는가! 멋있는가! 제 천우기의 멋은 이거죠. 천우기의 멋은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. 제 멋은 이겁니다. 천우기의 멋은 이겁니다.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 나를 벗어나지 못해 나른해진 이 순간 잘 됐어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나를 흠뻑어 내 머리도 어? 내 방끝한 자세가 흔들어진 것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 Oh yeah 어두운 조명 안 돼 또 시작되는 눈물 우아한 손짓 하나는 그는 눈빛 투명한 창가에 예쁜 널 비춰서 나는 내 눈물 흠뻑한 그 느낌 아찔한 그 느낌 또 새앉 invent 어두운 someone on the 一何 날 사로잡는 말 또 또 자랄 또 진하고 콩간한 눈물 가지고 잠시 난 모든 걸 다 지워 시각에만 늘 쫀네 병이로운 눈빛으로 너만을 감상해 신경쓸 과정이 더 먼저 날수록 아름다워 단정한 셔츠가 구겨져버려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 여전한 조명 안에 또 시작되는 묵고한 소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너빛이 사랑되는 묵고한 그 느낌 아찔한 끊어내만 어두운 기운을 날래 날 사로잡은 운고한 소짓 은근한 눈빛 어떤 표현도 어떤 문장도 너를 모두 담아낼 순 없겠지 우린 이대로 완벽할 테니 꼭 적다 우린 버려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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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eat 그대로 repeat 그대로 repeat 그대로 repe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